우선 안경을 쓰고 안경을 쓰고 찬송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부를 노래 45조 두 번째 노래입니다. 오늘의 성가대 집사님 표정입니다. 노래를 뭘로 하지? 45조 두 번째 노래입니다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신나는 거 해주세요 정말 지겨워 신나는 거 별거 없어 태포만 빨라지면 되는 거야 대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마하바냐 마하바냐 아름다운 소리